안녕하세요 멍멍이삼촌입니다. 저희 멍멍이삼촌 독TV가 박병준의 교감TV로 개편을 하려고 합니다. 조금씩 장비도 업그레이드를 하고 프로그램도 좀 다양하고 좀 더 전문적인 채널로 한번 내용을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그동안은 촬영을 해도 중요한 부분을 촬영을 못하고 기록적으로 뭐 이런걸 이렇게 했다 이렇게만 하고 말았는데 그 과정들을 다 찍어서 편집을 해서 뭐 새나개나 개는 훌륭하다 이런 채널처럼 좀 내용을 보다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그 내용 부분을 강조할 수 있는 그런 채널로 한번 조금씩 변화를 줘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유튜브를 우연히 봤는데요. 진돗개협회 채널이더라고요. 그 진돗개협회인데 그 협회장이 이제 이름은 이 뭐 뭔데요? 이 땡땡. 이 땡땡인데 뭐 토종계를 보존하는 이런 협회더라고요. 그런 채널들이 유튜브에 많아요. 우 땡땡 연구소도 있고요. 그런 채널들이 많은데 사실과 다른 내용들도 많고요. 사실을 가지고 작은 사실을 가지고 다른 이야기를 막 만들어내기도 해요. 그렇게들 하시면 뭐 이게 유튜브라는 게 다 기록에 남잖아요. 개 장사에 좀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개는 좀 파셨습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좀 이렇게 매니아들한테 또 일반인들한테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좀 올바른 정보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또 한진동에서도 뭐 그런 또 좀 일이 조금 있었어요. 인근 지역에 사시는 분인데 또 자기에게는 뭐 투결을 한번 시켜보고 싶다. 국전협회 총재님께가 싸움을 잘한다고 하니까 자기가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다. 그런데 자기가 갈 수는 없고 데리고 오면 한번 해보고 싶다. 자기가 몸이 아파서 운전을 못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투결이라는 건 불법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기는 뭐 투결을 이때까지 시켜본 적이 없대요. 그러면서도 뭐 또 싸움을 시켜보고 싶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분도 뭐 개 장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개 장사라는 게 나쁜 건 아닌데 그런 식으로 장사를 하는 건 조금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혈통을 보니까 또 국전협회의 혈통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국전협회 혈통견 아닙니까? 라고 하니까 뭐라고 하시냐면 국전협회 혈통이 아닙니다. 4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 자체가 이렇게 참 이상해가지고 물어봤어요. 아니 국전협회 혈통인데 반은 국전협회 혈통이고 반은 국전협회 혈통이 아니면 그게 국전협회 혈통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국전협회 총장님께서 자기가 번식한 개가 아니면 국전협회 국전협회 개라도 자기가 번식한 개가 아니고 자기가 인정한 개가 아니면 나가서 번식이 된 개는 국전협회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국전협회 개가 아닙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죠. 아니 브리더들은 그럴 수가 있습니다. 내 개라고 하더라도 외부로 나가서 번식이 되면 인정을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개가 싫어서가 아니고 그 사람이 미워서가 아니고 내 눈으로 확인해보지 못한 번식이잖아요. 내 눈으로 확인하지 못한 브리덩인데 그걸 인정을 안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 개 자체를 인정을 안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내 손에서 내가 인정하는 개만을 번식하겠다. 베스트 오브 베스트 베스트 오브 브리더 최고의 개를 브리딩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내한테 분양받아서 나간 개들까지 다 책임질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의도로 교별을 했는지 어떤 목적으로 교별을 했는지 어떤 철학을 가지고 교별을 했는지 또 어떤 개랑 교별을 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일일이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내 손을 뜨란 개들까지도 내가 다 책임을 지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요. 내한테서 받아간 개를 그 성품이나 외형에 대해서 책임을 무한대로 질 수 있는 사람들조차도 나가서 번식된 개까지 책임을 질 수는 없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브리더들은 그런 말을 할 수 있지만 일반인이 개를 사서 교별을 시켰는데 그 개가 반은 그 개인데 반은 그 개의 혈통이 아니라고 해서 그 개가 아니다, 자기 개는. 자기 개가 아주 강성이고 최고기 때문에 국회의회 총재님 개가 최고라니까 자기가 이길 자신이 있으니까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제가 사실은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렇게 하면 개가 좀 잘 팔리고 고가에 분양이 됩니까?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보니까 국전협회 혈통도 있고 다른 혈폐 혈통 개들도 있고 이름 있는 개들 자기는 사와가지고 번식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전에 번식을 했는데 그 글들은 다 지우고 다시 나타나서 또 분양을 하고 개자랑을 하시더라고요. 그 목적이 있는 거 아닙니까? 분양에 목적을 두는 거 아닙니까? 분양이 나쁜 건 아니에요. 좋은 개를 만들어서 분양을 하고 분양이라고 하면 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입양을 해주고 그러니까 입양을 보내고 분양을 받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번식을 하면 좋은 분들한테 강아지들이 또 가고 또 행복하면 좋잖아요. 근데 목적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냥 돈이 목적이고 개 광고 홍보가 목적인 건지 제가 또 개를 봤거든요. 제가 보면 알지 않습니까? 개를 개를 보면 답이 딱 나오는데 그리고 뭐 입으로 어쩌고 저쩌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누구는 그러면 입으로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당신은 그러면 투견이라는 게 불법이고 안 싸울 걸 뻔히 알면서 지금 공개된 카페에 가장 큰 진도캐 카페에서 이렇게 입으로 하는 건 뭐냐? 그건 입장사 아니냐? 그러니까 글을 삭제해버리더라고요. 다른 분들이 또 한번 싸움을 시켜보자 이런 사람도 생기더라고요. 근데 나는 꼭 국경협회 우무중 총재 제일 싸움을 잘한다는 그게가 아니면 도전하지 않는다. 딱 그게만 하고만 할 거다.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결국은 투견은 불법이고 투견도 안 할 건데 안 할 거 알면서 입씨름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장사꾼들이 굉장히 많은데 또 의외로 또 이게 막 조회수도 높고 분양도 잘 돼요. 돈이 좀 되거든요. 강아지 막 80만 원, 100만 원씩 이렇게 받고 하니까 월급쟁이보다 좀 나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정보는 많은 정보를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개로 정치를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개로 정치하는 게 아니고 개로 신천지처럼 사회비 종교화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막 추종 세력을 만들어서 사회비 종교처럼 이끌고 정치를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그분의 말씀은 또 이런 게 있었어요. 이제 다시 돌아와가지고요.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진돗개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이 진돗개는 모든 개들의 조상이다. 우리 진돗개는 모든 개들의 조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유를 들어서 뭐라고 하냐면 그 현생 인류가 아시아에서 살았다. 아시아에서 살았던 현생 인류가. 그래서 거기서부터 걔가 이렇게 중국으로 몽골로 해가지고 우리 한반도까지 오게 됐다 이거예요. 우리 한반도를 지나서 일본까지 가게 됐다 이거죠. 또 아시아를 지나서 유럽까지 가게 됐다 이거예요. 걔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람을 따라서 이동을 했다 이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사는 지역 자체가 그 현생 인류가 아프리카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주를 해 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현생 인류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 아프리카에서 같이 걔들하고 살다가 같이 이렇게 이주를 해왔다 이거예요. 어디로? 대한민국으로요. 처음부터 우리가 살던 데가 대한민국이 아니었다 이거죠. 아프리카에 차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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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이거죠. 그 빙하기 시기에 사람이 살 수 있을 때가 넓지 않고 다 물에 잠겨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얼음이 다 얼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 일부지에서만 사람과 짐승이 살았고 우리 진돗개가 우리가 그 피의 자손이다 이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도 우리 진돗개도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어이가 없어가지고요. 그런데 그걸 막 지도를 피워놓고 사인펜으로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인펜을 이렇게 지도를 피워놓고 사인펜을 그리면서 설명을 하니까 사람들이 또 그럴듯한가봐요. 열심히 듣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과학에 근거해가지고 역사적인 고정에 근거를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과연 개들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창을 하나 띄워볼게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 보이십니까? 여기 보시면 현생 인간은 약 30만 년 전에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처음 출연 후에도 상당 기간 아프리카에서 가까스로 생존을 했다고 합니다. 힘들게 생존을 했다고 해요. 전 세계로 퍼져나간 것은 학자마다 의견이 조금 다르지만 5, 6만 년 전이라고 합니다. 5, 6만 년 전이요. 그런데 개들하고 처음 만나게 된 건 3만 년 전 경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벌써 2, 3만 년이라는 시간에 개입이 생기잖아요. 왜 그러면 인간과 조상계의 접촉이 여기서 왜 조상계의 접촉이라고 하냐면 현생 인간이 나타나기 전에 그때도 윈원이 있었고요. 그때도 지금 말하는 조상계하고 다른 넉대들이 있었습니다. 같이 생활을 했다 이거죠. 지금은 현생 인간과 현생 인간이라는 건 두 손을 쓸 수 있고 물건을 던질 수 있는 더 깊이 들어가진 않겠습니다. 현생 인간과 조상계의 접촉이 늦은 이유는 현재 개의 조상이라고 생각되는 넉대가 우리가 회색 늑대라고 생각하잖아요. 회색 늑대 그런데 현존하는 늑대가 아니라 북미 대륙에서 널리 퍼져 있던 다이어 울프라는 늑대입니다. 이 다이어 울프라는 늑대가 북미에서 아시아를 거쳐서 유럽으로 이동했습니다. 사람은 말하자면 여기 보이는 색깔 있죠. 파란 색깔 여기 파란 색깔 보이시죠. 파란 색깔 이렇게 파란 색깔 파란 색깔로 이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그리고 아시아를 통해서 북미로 이동을 했거든요. 유럽으로 이동하고 사람은 아시아를 통해서 북미로 이동하고 그런데 이 다이어 울프는 어떻게 이동을 했냐면 이 북유럽에서 북미에서 북미에서 아시아를 거쳐서 유럽으로 이동을 했다고요. 이동 경로가 이렇게 나옵니다. 북미에서 아시아를 거쳐서 유럽으로 아프리카로 아시아로 이렇게 들어온다고요. 아시아를 거쳐서 이렇게 유럽으로 아프리카로 이렇게 다 이동을 합니다. 보이시죠. 이동 경로가 이렇게 이동을 하니까 2, 3만일이라는 갭이 생겨요. 인간과 지금 조상계에 접촉하는 시간이 그럼 이거는 지금 어떻게 해서 알 수 있느냐 이건 지금 개화늑대 유전자 분석 유전자 분석 특히 미토콘드리아의 돌연변이 분석을 통해서 내린 결론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이걸 가지고 그럼 이게 완벽하냐라고는 할 수 없지만 3만 3천 년 전이라는 사람과 이제 조상계의 접촉이 그런 건 크게 과학이 더 발전하고 다른 유골들이 나와도 거기서 크게 바뀌지는 않을 거예요. 연대 측정 결과를 해가지고 과학적으로 밝혀낸 거기 때문에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이게 지금 다이올울프입니다. 다이올울프 우리 개들의 조상입니다. 개들의 조상인 다이올울프입니다. 지금 존재하는 회색늑대하고는 다르고요. 보이시죠? 이렇게 유골이 발견됐습니다. 유골이 발견됐는데 이제 요거는 재현을 해본 거죠. 그 유골을 바탕으로 재현을 해본 겁니다. 이렇게 여기 우리 조상계 모습이고요. 유골입니다. 이렇게 만들면 요정도 크기라고 해요. 굉장히 컸다고 그럽니다. 사이즈 자체가 굉장히 컸다고 그럽니다. 모형을 만들어 본 거죠. 유골을 가지고 모양을 이렇게 붙여 본 거죠. 견체가 아주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회색늑대나 다이올울프 늑대뿐 아니라 조상계도 개도 사이즈가 다 컸죠. 그때는 모든 동물들이 다 컸기 때문에 15,000년 전에 농경이 시작되고 농경 생활이 시작되고부터 이제 가축화되면서 사이즈가 작아졌죠. 그런데 이 회색늑대가 왜 그러면 다이올울프가 왜 이게 지금 멸종이 됐냐면 이 사이즈 때문에요. 주력이 나오지 않는 거죠. 힘은 세고 싸우면 잘하는데 주력이 안 나오다 보니까 먹잇감을 찾기가 힘들고 이게 멸종이 됐다고 합니다. 이건 또 다음 설명에 여우하고 보드콜인데 실험을 해봤어요. 어떤 실험을 해봤냐면 이 여우를 가지고 여우만 가지고 선택번식을 했을 때 그 모양이 변화를 줄 수 있느냐 우리 진돗개 보면 이렇게 꼬리가 갑자기 80년대 90년대에 많이 장태꼬리로 바뀌잖아요. 그게 과연 가능한가 이게 진짜 이게 가능한가에 대한 답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상상하는 건 좋아요. 여기에 아프리카에서 살았고 사람이 이렇게 이동했으니까 걔도 같이 이동하지 않았겠느냐 그리고 어차피 여기 우리 조상이니까 사람이 조상이니까 백인이 조상이 아니다란 말이지. 개를 데리고 왔으니까 이렇게 점점 아시아로에서 이주해서 이렇게 오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진돗개가 개들이 조상이다. 이건 진짜 말이 안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면 모든 개는 다 조상계로부터 나온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개장사에 도움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모르면서 구라를 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뭐 이 땡땡 토종계 거기도 그렇고요. 우 땡땡 연구소도 그렇고요. 사람들은 대화창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공개창에 왜 안나오는지 아십니까? 그냥 자기가 숨어서 그냥 사입이 종교 마냥 그냥 그만큼 많은 거 풀어가지고 그만큼 부풀려서 자기들끼리 작업해서 추종세력을 만들어가지고 개장사하는데 바쁘고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더 깊어지면 또 좀 거시게 하니까요. 남을 비난하거나 비판하려고 영상을 만드는 건 아니니까요. 올바른 지식을 전달해 주려고 이렇게 영상을 남기는 거거든요. 그럼 이 이동시기는 언제냐? 빙하기가 끝날 무렵입니다. 빙하기가 끝날 무렵. 그리고 이 시베리아 쪽이 빙하기가 끝날 무렵에 아주 춥지 않았냐? 그러는데 그렇게 기온이 춥지 않았다 그래요. 그리고 여름에는 얼음을 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다 녹아버려가지고 뭐라고 해야 되죠? 어디서 TV에서 하나를 보면 전부 다 개장사하는데 온갖 정보와 자료를 다 활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맞는 자료와 정보를 주는 게 아니고요. 이만큼 들으면 그것만 딱 듣고는 이만큼 추리를 해가지고 이빨을 까는 거예요. 장사에 도움이 되게. 지금 제 품에는 계속 앉아가지고 제 손가락하고 지금 우리 폴리시가 놀고 있습니다. 제 손가락하고 폴리시가 같이 놀고 있어요. 또 이야기를 풀어나가면 몇 시간씩 나가니까 여기까지만 하고요. 우리 조상 개는 어떻게 왔는지 개의 조상은 누군지 그리고 현생 인류와 언제 만났는지 어떻게 이동을 했는지까지만 설명을 드리고 또 다음 시간에 하나씩 하나씩 한번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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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폴리시도 인사를 하고 싶다네요. 이 놈이 끝날 때만 되면 이렇게 꼭 핥아요. 딱 끝날 때 영상을 안 보세요. 늘 끝날 때 이렇게 핥아요. 우리 폴리시 여기까지 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을 하실 때 좋아요는 돈이 안 들잖아요. 좋아요를 좀 눌러주세요. 끝까지 시청을 안 하더라도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 구독을 안 하신 분들은 진돗개가 좋아서 왔건 뭐가 궁금해서 왔건 하시면 영상을 보시고 아 남들은 구라를 치는데 이 사람은 제대로 이야기하네 싶으면 도움이 된다 싶으면 구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영상 하나가 아니고 다른 영상을 한번 보세요. 다른 영상도 거짓 없는 영상들만 올라가 있거든요. 구라 1도 없고 거짓도 없는 오로지 정확한 이야기들만 올라가 있으니까 다른 영상들도 한번 보시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또 이 내용이 어떤지 여러분들이 테레비전에서 보던가 하고 유튜브에서 보던가 하고 어떻게 다른지 내가 과연 네이버나 유튜브나 테레비전에서 보던 게 이게 참 지실이 아닌 게 많구나 구라빵이 많구나 그리고 잘못된 교육 방식이 많구나 그리고 이게 막 사람이 이중적인 모습 비열한 모습들이 그동안 내가 생각을 못 해봤는데 보니까 그런 모습들이 많구나 그런 거에 아마 안 보이실 거예요. 저희 눈에는 다 보이거든요. 아니까 나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눈에는 잘 안 보이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 개판만이라도 좀 옳은 소리하고 옳은 정보를 올리고 옳은 자료를 공유하고 옳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언론이 참 문제입니다. 사실은 개화 관련된 언론들이 참 문제예요. 개화 관련된 언론들이 이게 동물보호단체의 외주 제작이다 보니까 잘못된 정보 또 그들의 나팔수가 되어주는 사람들만 TV에 출연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용이 참 맞지 않는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 구속된 사람들이 참 많아요. 동물 영웅이라고 테레비전에 나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구속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동물 영웅을 놨는데 후원도 받고 하니까 구속이 됐는데 후원을 안 받는 사람들은 구속이 안 되죠. 계속 테레비전에 나오죠. 그냥 빨아만 주니까 나팔수가 되어주니까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 때문에 지금 애견 정책이 복지 정책이 다 멈춰 있습니다. 동물권이라고 하면서 동물복지는 없어요. 많은 예산을 퍼붓는데 오히려 애견인들, 반려견들한테는 오히려 더 고통을 주고 더 세금을 내게 하는 세금만 내게 하는 거죠. 세금을 낸 만큼 복지로 돌아오는 게 아니고 그런 잘못된 정책들이 너무 많은데 사실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그리고 언론만 보다 보니까 잘못된 정보를 듣고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판단을 할 수가 없죠. 왜? 내가 판단을 했지만 보여준 거, 들려준 이야기만 듣고 판단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판단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끔 제가 선두에 서서 니들을 하겠습니다. 제가 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 정확한 정보를 주고 정확한 내용을 전달해 주면 결정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니까요. TV보다는 아마 어떤 정책에 대해서 한 번도 이야기하시는 분은 못 봤을 거예요. 텔레비전에서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동물보호단체들도 어떻게 해서 돈을 빼먹는가에 대한 이야기만 하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거짓말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박수영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유기연도 부풀려야 되고 유기연도 한 마리 구조되어도 서류 조작을 해야 되고 연예인 불러서 퍼포먼스를 해야 되고 그리고 후원금을 더 받으니까요. 또 정부 예산도 많이 받아야 되니까 또 속여야 되고 그런 메이저급부터 시작해서 그 메이저급의 기생회사하는 단체들까지 그런 단체들이 되게 많습니다. 지급이 되어버린 거죠. 프랜차이즈가 되어버린 거고요. 그런데 동물보호단체도 정말 봉사자도 순수봉사자들이 봉사를 해야 되고요. 보호단체도 정말 중도에서 정확한 눈을 가진 그리고 복지정책을 잘 아는 또 개를 진짜 키워본 진짜 애견인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또 비애견인과의 마찰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또 진정으로 반려견을 위한 정책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애견 공원이 몇 개나 있습니까? 정부에서 운영하는 게. 그리고 독스포츠가 너무너무 발달이 안 됐고 이렇게 후진국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전 세계 어딜 가도 이렇게 후진국은 잘 없습니다. 독스포츠가 발달이 안 되니까 개들이 늘 집에서 마마보이처럼 크니까 문제의 개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내 새끼만 이쁘고 내 새끼만 소중하고 우리가 그거는 보듬교육이라 해가지고 실패한 교육 아닙니까? 80년대, 90년대 그렇게 애를 키워가지고 실패한 교육이고 애들 운변학원 보내고 기죽이면 안 된다고 태권도 도장 보내고 운동을 시키는 거 좋죠. 운변도 하는 거 좋죠. 근데 그 목적이 잘못됐다 이거죠. 기죽이 싫어서 무조건 보듬고 애워 쌌죠. 내 자식 귀하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제 또래는 기억나실 거예요. 한의사 부부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한의사 부부 살인사건에 주범이 누구였습니까? 유학간 아들이잖아요. 돈 때문에. 그때 막 우유나 분유를 먹이면 안 되고 우유를 먹어서 키워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고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오냐오냐하고 돈으로 애를 키워서 그래요. 무조건 보듬을 싸서. 그래서 지금 사람은 그렇게 교육하지 않잖아요. 근데 개들은 지금도 그렇게 교육을 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많은 개들이 문제견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애견 공원도 많이 늘어나고 독스포츠도 많이 발달이 돼야 됩니다. 피플이 투견이고 정말 무서운 개라고 하는데 그 피플들도 독스포츠에서 멀리 뛰기도 하고 높이 뛰기도 하고 무거운 썰매 끌기도 하면 얼마든지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개들도 마찬가지고요. 어질리티도 하고요. 교육마다 할 수 있는 스포츠가 많잖아요. 소형견들도 외국 가면 어질리티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리고 테리어 종들은 또 짧은 거리에서 또 토끼 몰이 하듯이 뛰어가서 100미터를 또 50미터를 누가 더 빨리 뛰는지 그런 시합도 하고요. 그렇게 또 에너지를 풀어주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너무너무 개에 대해서 모르고 그런 동물복지정책에 대해서도 모르고 독스포츠에 대해서도 모르고 너무 개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데 앉아가지고 돈 따먹기만 하고 있으니까 내 주머니 채우기만 하고 있으니까 사실 큰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동물농장이나 새나개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지금 신천지처럼 그렇게 추종해버리는 그런 분들이 생긴다고요. 거기서 진심을 말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옳은 정보만 주는 것도 아니라고요. 한 번씩 사과방송하잖아요. 잘못된 것들이 많겠지만 그중에서도 정말 잘못된 것들은 사과방송을 하잖아요. 법정에서 소송해서 져야지 많이 사과방송을 하지 웬만해선 사과방송을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 시청자들은 그걸 기억을 못합니다. 기억을 못하고 나쁜 거 봤던 건 머리에 딱 세뇌가 돼 있어요. 근데 기억을 못합니다. 정정방송을 하거나 사과방송을 하거나 그렇게 계속 계속 세월을 따라서 세뇌가 돼 왔다고요. 지금이라도 좀 깨어나십시오. 계속 개장사들만 욕할 게 아니고요. 내가 깨어나야지 많이 개장사도 바뀝니다. 그죠? 자꾸 정치인들만 욕할 게 아니고요. 동물보호단체만 욕할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의식 깨어나면 그런 복지정책도 이루어집니다. 갈 길이 멀거든요. 만들어야 될 게 많고 바꿔야 될 게 많고 해야 될 게 많아요. 근데 아직까지 단 한 명도 그런 사람들을 못 봤습니다. 정치인 중에서도 그런 정책을 내는 사람을 못 봤고요. 동물보호단체에서도 그런 정책을 내는 사람들을 못 봤고요. 우리 애견인들이 우리가 나서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바뀌지 않아요. 국민이 우매한데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난다고 집권 세력이 집권당이 바뀌겠습니까? 바뀔 수가 없어요. 국민이 깨어야 애견인들이 깨어야 정치인들도 거기 따라가는 겁니다.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고요. 나라에 도둑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뭐 동물보험이 나오면 참 좋겠다 싶으죠? 병원 비용이 비싸서요.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애나 콩콩이라고 합니다. 애나 콩콩 그럴 리는 없습니다. 이대로 가가지고는 그럴 리가 없어요. 애견인들을 위한 반려견들을 위한 동물보험이 아니고요. 특정 집단에 로비어에서 돈을 벌어주기 위한 그런 동물의료보험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침묵하고 눈치 보고 기다리는 게 아니고 나서서 대변할 수 있는 애견인들을 대변할 수 있는 대표를 뽑고 그런 정책을 펴달라고 청원을 하고 우리가 깨어나고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대신 밥을 먹여줄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